택시 타는데로 오세요 택시 택시 타는데로 오세요 택시를 타고 흰 바위 산으로 오세요 흰 바위 산으로 오세요 흰 바위 산으로 오세요 흰 바위 산 흰바이산으로 갑니다. 어머나 파티 되자마자 가버렸네 흰바이산으로 오세요 흰바이산으로 오세요 모자 떴다 어 이거 뭐해야되는거지 근데 뭐하는거에요?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지? 끝인가? 뭐야? 그냥 끝이야? 뭐 아무것도 한것도 없이 끝나? 뭐지? 아앗! 으아앗! 으아앗! 못찾겠어요? 흰바위산 여기선 할수없어! 음... 흰바위산 뭘래? 얘네들 왜 누워있지? 흰바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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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수... 와졌네? 오!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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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걸 그냥 도와줬어 그래! 흰위산 흰оз 흰아 흰 ه 흰 흰 흰 내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또 금방 리전될거 같은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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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뭐 없네 이쪽으로 한가봐요 오 여기도 있네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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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 나 혼잔가? 잠깐 이러면 안되는데 아잇 이런식으로 함정에 빠지다니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파티할땐 파티할땐 이거 들어오면 안되겠네 혼자 아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여기 인식은 누가? 왔어요 왔어요 이 무게는 안 돼! 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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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올라가볼까요? 오오오오 여기도 뭐있네 안녕하세요 메이플은 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보로 합니다 버섯거 키우고 있어야지 위자드 키우다가 지루하나가 오오오오 어이 야물로 할때로 휴민들이랑 똑같은거 같애 어이 여기도 있네 어이 저녀석이 여기 다 쓸었나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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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아 여긴 없구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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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아 아 anish 005 005 가 그 에 dass 에 Eastern при 여기 어이 아 여기선 안돼 영능로써 아! 에스프라티렛! 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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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